Q. 토마토 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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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뭐 구매를 많이 안합니다 사실 오늘 하고 또 언제 할지 모르는데 저희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안될까요 어떻게? 그러면 뭐 한번 더 하고 뭐 한 분이 두 번, 네 번 막 야 바쁘냐? 저희가 졸업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연초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마지막 좀 장식하는 노래가 어쩌다 듣는데 이 곡은 재호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졸업여행이라는 주제로 점심 없이 달려오다가 어 뭐라 그러지? 사람이 너무 달리기만 하니까 좀 숨을 골라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가사고요 제목은 아직 없는데 구호를 나올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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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박수는 없을까? 잡아야겠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나 기타는 지금 있어가지고 노래할게요 나 지금 별이 받은 몸을 시켜준 선물과 그들이 비어올라 It's gotta be alright 노래를 느리게 부르자 마침 마지막 기간 올 것까지 그렇게 한 번 늘고 쌓여가는 빛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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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ck oh oh All right 아직까지 못난 날이 순상까지 나는 거야 우리를 향한 어디 집에 왔을까 아가가가 모르는 내 몸을 잡아줘 우리를 향한 웃음 if I have a House of Euro, it is ooh, with I to be alright ahead We're gonna rush up and be alright We're gonna rush up and be alright 아이아몬드 하얀다 1,2,3,4 1,2,3,4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